공팀장은요? 팀장님이요? 아 팀장님은 긴급회의 가셨을 거예요 누가 강요하셨다라고 물어봤어? 아니 이거 남자칼 거잖아? 지금 나 놀려? 보란 듯이 이딴가 펼쳐놓고 있는 저희가 뭐야? 제가 파쇄하라고 준 겁니다 작가님 뭐예요? 얼른 들어가서 싹 다 갈아버리세요 여원씨 네 대리님 여원씨가 파쇄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작가님 환장도 남기지 말고 싹 다 갈아없애 우리 아빠 회사에 그 작가 꺼 돌아다니는 꼴 더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알아들어?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서 보내놓고 갑자기 기권하신 이유가 뭐지? 과장님 말씀처럼 남 작가님이 매수당했다는 게 허위사실이 아닐지도 몰라.